안녕하세요 송가인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압살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압살롬을 저는 마지막 때 적그리두의 그림자다 라는 것을 한번 또 원문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압살롬입니다 자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결국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 적그리두는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은 예수 그리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압살롬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라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여기 압살롬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3번입니다 압이 샬롬입니다 뜻을 보시면 아버지라는 뜻과 샬롬 평강이라는 뜻의 합성어 평화의 아버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이름 자체 속에서 평화의 아버지를 의미해줍니다 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없습니다 너무나 외모도 깔끔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들이 아주 의젓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카톨릭의 교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적으로 풍기는 것은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샬롬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예수 그리토의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단의 교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의 교조들도 평화의 아버지처럼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은 떠들고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 그리토를 죽이고 예수 그리토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목사들도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압살롬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사무엘 화 자 머리털을 깎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머리는 사상을 의미해주고 또 머리털을 밀 때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것을 의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선도 머리가 밀렸을 때 성령의 역사가 떠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머리를 밀어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머리를 밀어버렸는데 여기 보면 피가 나오고요 아이가 나옵니다 피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강조 능동입니다 어떤 의미냐 남김없이 다 밀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미완료입니다 그럼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계속해서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립대 복음의 사상이 올라올 때마다 다 밀어버리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 앞에 도전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복음의 사상을 밀어버려서는 안된다라는 겁니다 게시로 가면 바로 666 짐승의 펴받은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압살롬이 이렇게 적 그립되 그림자라는 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사메엘라 15장 5절에 백성들이 다이색에 와서 재판을 받고 절을 하려고 하면 압살롬이 그 사이에서 입을 맞췄습니다 자 15장 6절입니다 자 마음을 도덕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평화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놓고 다이색 왕에게 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습니다 도덕질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단어가 가나부입니다 가나부 어떻게 도덕질했냐 봤더니 아까 우리가 봤던 머리를 피엘 미완료로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도 피엘 미완료로 훔쳐버리고 있습니다 이 피엘은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샀다라는 의미가 되고 오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미완료니까요 환심을 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강단에서 설교는 아주 멋있게 합니다 외모도 멋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또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가 독차지하는 바로 겉모습은 평화의 아버지지만 속에는 노력제라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이단의 교주나 카툴리의 교황이나 아니면 거짓 목사들은 이와 같이 압살롬처럼 예수 그리또의 자리에 자기를 높이는 설교를 할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설교를 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또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를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주님의 양이 아닌 자기의 양을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선 안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라 15장 10절입니다 헤브론에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헤브론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귀합하여 결국 다이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이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동맹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데 결국 압살롬은 거짓것과 연합하고 거짓것과 동맹하여 아버지인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립돼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교회에서 거짓된 것을 전하여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교회의 왕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에라 18장 9절입니다 자 결국 이 노세를 타고 도망쳤는데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상수리나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리나무는 우울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권세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압살롬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압살롬은 마지막 때 적그립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압살롬처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그립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 이단의 교주, 카톨릭의 교황, 또 거짓된 목자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교회로 만드는 이런 목사들도 마지막 때 적그립돼 그림자인 겁니다 압살롬처럼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백선들의 마음을 훔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지 말고 오직 목사는 예수 그리이또와 또 신부인 성도들을 하나로 내줘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목사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이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